에어프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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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보다 근데 너 현진이 좋아하는거 아니었냐? 아니거든 아니거든 관심인거지 에어프라스 그게 그거 아니야 완전 달라 관심은 그냥 관심인거 같아 좋아하는건 원 에어프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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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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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, 여기 못하겠느냐? 아저씨, 여기 못하겠느냐? 아저씨, 아저씨. 근데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, 형의 시선을 따라가는 게 그 시선의 끝엔 언제나 누나가 있더라구요. 형이 누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무 생생하게 느껴졌어 사실 이번에 알게 됐어 형의 짧은 생에 가장 행복해보는 순간이 니나와 같이 있었던 때라는 걸 좋아한다 좋아한다 잘한다 너는 왜 이렇게 말해?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너는 왜 이렇게 말해? 내가 이렇게 말해? Wait for me to come home